안녕하세요. 플레임미어신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은요. 마일리틀포니를 소개를 해드릴텐데요. 네, 매직시리즈에요. 큐티마크 매직시리즈구요. 만 3세 이상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. 네, 저희 다른 채론에서 서프라이즈 에그에서 나왔던 장난감인데요. 네,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셔서 한번 감상해보세요. 네, 오늘은요. 이 마일리틀포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거에요. 자, 보시면은 아주 커다랗고 예쁜 날개가 있구요. 그 밑에 귀여운 참들이 달려있습니다. 네, 프렌십참이라고 부르는데요. 네, 빨리 뜯어서 보고싶네요.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게요. 네, 우리 예쁜 샤이포네를 꺼내봤습니다. 엉덩이에 예쁜 분홍색 나비가 3마리 있구요. 머리가 굉장히 예뻐요. 핑크색 머리와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. 머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요. 자, 이쪽에 보시면은 네, 열쇠 모양으로 되어있죠? 여기에 이렇게 날개를 꽂으시면 돼요. 네, 아주 예쁘고 커다란 날개가 있네요. 자, 보시면은 이게 프렌십참인데요. 얘를 걸 수 있는 곳이 날개에 있어요.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? 하트 모양, 나비 모양, 그리고 꽃 모양이 있네요. 한번 걸어볼까요? 네, 보시다시피 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.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곳에 선택해서 붙일 수 있도록 되어있네요. 저는 여기, 여기, 그리고 여기 붙여줄게요. 네, 정말 귀엽죠? 네, 보시면은 날개에 이렇게 예쁜 반짝이가 붙어있습니다. 네, 정말 귀엽죠? 저는 마일리틀포니를 정말 좋아하는데요. 네, 이 아이는 특히 좀 더 귀여운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. 정말 곧 마법을 부릴 것 같은 마일리틀포니인데요. 네,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대로 오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난감의 리뷰들도 감상해주세요. 네,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하기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, 안녕! 안녕!